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한국공연기획제작협회 강주전남지예 빅꼬을 문화예술공연당 신주년 사회공연활동 4월 13일 비대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주광역시 북구 덕고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7일을 맡을 가수 백이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번째 나타로 신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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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타로 신나게 문의 전투 오늘 첫번째 나타로 신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나타로 신나게 문의 전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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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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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치도록 찾아오는 사람 이제 다시 이별을 말하시기 바라며 당신 말을 사랑해요 한 번만 다시 불러줘요 한 번만 나는 안아줘요 그래요 이제 바보처럼 못 따올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바보처럼 못 따올지 않아요 못 따올지 않아요 못 따올지 않아요 다음 가수님은 백경희 당신 하나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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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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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인지 오주로 우울해졌네 숨긴 한 내 가슴에 보내는 진상이야 미운 사내네 미운 사내네 별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네 미운 사내네 별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다음 가수님은 한서와 연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꽃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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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 바루 뜬구름도 바람별에 떠나지마 내 품 안에 소중한 애인 천 년 만난 내 사랑일세 어둑노Cho 어둑노 squeeze 어둑노 Janeiro 어둑노메 choreography 어둑노메 사용 한 사람 청중한 애인 蒲 individuals 어둑노메 fly Wuhan 많은 걸 바람도 보다 어두울 생각 내 사랑 내 사랑은 사랑 노래에 주를 주네 오빠땐에는 헐라비가 고치지면 떠나지만 사랑하니 소중하니 내 품 안에 영원일세 소와동농의 사랑 소와동농의 힘이여 바람도 살살 혼돈에 가설러 나네 이 세상의 큰 것이 개인 보다 어두울 생각 내 사랑 내 사랑 사랑 노래에 주를 주네 내 사랑 내 사랑 사랑 노래에 주를 주네 내 사랑 감사합니다 다음 가수님은 이은기 아리랑 인생을 불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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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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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가수님은 김향순 일자상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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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수님은 임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Look up 억기 있으니 스쳐가던 인연이라 헬을 잇네 어쩌면 우정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보름 사랑해놓고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이 떠나는 당신도 못 믿을 터지 사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아무리 갓대라도 멀어지지 않을게 어쩌면 무적하게 할 수 있나요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이 떠나는 당신도 못 믿을 터지 사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네 다음 가수님은 백일손 세타랑을 던져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가수님은 백일손 세타랑을 던져주겠습니다 세중인은 봉합세 마수조의 풍년세 산고복식 부인처럼 수인 비족세를 동천 하나님 자를 지어 내는 그 생붓이 날아들는다 날들에 네다 서김ㅇ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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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